빅스마일들을 맞이해가지고 일일 산타가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떨리네요 메리 빅스마일 셜롬헌일상의 진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디에 나와있냐면요 바로 기아대책 건물 앞에 나와있습니다 저번주 영상에 제가 기아대책이랑 미팅한 것들 다들 보셨나요? 오늘은 기아대책 담당자님들 만나러 일단 피디님과 함께 기아대책으로 갑니다 오늘은 제가 기아대책과 함께 빅스마일들을 맞이해가지고 일일 산타가 한번 되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를 제가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같이 지켜봐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건물로 들어갈게요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빅스마일데이를 맞이해서 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어떤 날인가요? 빅스마일데이는 모든 아이들이 행복해야 할 날이 있잖아요 어린이날과 크리스마스 네 이제 아이들에게 간식박스나 크리스마스 선물 전해주는 그런 사업이구요 노래는 우리 특별하게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리스트를 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선물을 하나하나씩 사서 포장해서 배달하는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구요 그래서 오늘 두개 보육관에 선물을 포장해서 직접 이제 동생과 함께 그 날에 갈 예정입니다 아 그러면 오늘 한번 제가 또 열심히 한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제 뭐하고 계시나요? 선물 포장해서 포장? 저는 뭐하면 돼요? 아 일단은 아 그러면은 지금 혹시 다 마이리얼 멘토단이신 분들 있으실까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선물 포장 같은 걸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정확히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에.. 뭐에 씁니다? 얘는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을 써서 아 이제 맨 위에 선물을 리본 포장 리본 먹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떨리네요 근데 위에 있는 친구부터 하나씩 쓰면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아 지금 처음으로 선물 포장을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어려울 것 같아요 더 좋아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하하하 아하핳하핳하핳하핳 어핳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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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핳 어려워 어려워 이거는 취향대로 저렇게도 내고 저는 한쪽만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취향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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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조회해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따라가기가 붙여서 선물 포장하고 있고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지금 3일 처음 해보거든요 최선을 열심히 하고있긴 한데 평일에 1분 안에 올려본 retour 동현이 회 musical 찐 넓 대상님 누거야? 정의 발전 선생님 더 58 정의 하 wszystkim 아 이거 또 예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거 요새비가 적혀있어 누구야? 태환이 전남 태환이 아니 이거 뭐야? 울어 아니 더 적으면 신고 당해 응애는 다 들어가면 돼서 안으로 하나 둘 메리 크리스마스 확인했어요 각지수 각지수 확인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정신없네 정다혜 없어 여기 있나봐 정다혜 없어 정다혜 줘 정다혜 줘 없으면 줘야 돼 내가 포장 내가 포장이 아니야 내가 편지 쓴 친구 리미니 네 저희는 지금 이제 선물 포장이랑 다 마치고 이제 보육원으로 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이들에게 전달을 해주고 아마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먼저 이동해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지금은 보육원에 도착했고요 오늘 편지도 쓰고 포장도 했는데 그 선물 포장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직접 아이들을 만나서 전화하는 건 어렵다고 하고 원장님께 전달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번 끝까지 열심히 한번 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 아 아 앤 아 아 여기 있는 곳도 있는데. 그래도 좋아하고 싶었어요. 수고하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는데? 어제 나오시라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딱 맞춰서. 이게 정말 선물이다. 이게 정말 크리스마스 애들 선물이야 이게. 이게 아이들이 신청한 선물을 저희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오늘 포장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랑 같이. 야 여기서 늦게 좀 전달하면 어때요? 한 25일 넘어서. 어디 봐야 돼요? 아무 데나. 저희가 잘 찍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포장지 주문 제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시겠다시피. 아시지만. 그냥 애들이. 그냥 성실하게 커지고. 이 사회에 나가서. 뭔가 좀 밑거름이 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가는데. 요즘은 참. 많이 힘들어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된다. 여러분들이 자꾸. 사회에 나가면. 자꾸 리더를 해줘야 돼. 네. 자. 이런 건 이해하고 가자. 이런 건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참 멋지게 될 것 같아요. 네. 지도자한테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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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좀.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레저 dwi 레저ㅔ 안녕하세요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